모기로 전염되는 댕기열을 예방하는 실험용 백신의 효과가 입증돼 지카바이러스 백신 개발에도 청신우가 켜졌습니다. 미국 존스호킨스 대학 연구제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개발한 백신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백신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댕기열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시험대상 48명 가운데 절반은 백신을, 나머지는 위약을 투여하고 6개월 뒤 댕기 바이러스 2형에 노출시킨 결과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댕기열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이 백신은 미국 국립보건원이 15년에 걸쳐 개발한 것으로 그동안은 댕기 바이러스 4종 가운데 2형을 제외한 3종류에서만 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.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지카바이러스 백신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